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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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를 좀 바꿔서 최근에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돼서 그 이유의 특이사항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치가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급입니까 북한은 당 군 국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당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니까 그게 가장 높은 거죠 모든 인민무력부라든지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중요결정은 거기서 내리는 거죠 지난 5월에 열렸던 7기 4차 회의일걸요 7기 4차 회의에서 아마 그때 지금 이병철인가요 부위원장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박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포병 총참무장 또 차수객으로 이렇게 격상시키고 여기서 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을 보면 그래도 군사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김정은과 주요인사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 내리고 그걸 공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사위원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국군통사권자라고 하면서 왕처럼 일체국 밑에서 토의를 안해요 보고만 받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NSC도 대통령이 잘 안 가요 가수도 한마디 말만 하고 말고 사실 NSC는 대통령 중심이 돼서 북한의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국방장을 어떻게 생각해 통일병을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론은 어때 미국의 동향은 이렇게 해서 우린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사실 공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북한은 나름대로 전쟁을 실제 기획했지 않습니까 50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나온 결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요 부대의 전략적 임무하고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전쟁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면 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것이 억제라는 말을 붙이니까 방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외부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각 나라 국방이라고 디펜스를 한 게 뭡니까 그게 오펜스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평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디펜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 수행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주요 부대의 전략적 업무 전략적 임무 하고 그다음에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한 거죠 그게 5월달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면 결정적인 어떤 도발을 위해서 주요 부대의 전략적 임무 가 제대로 할당되었는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보는 거고 그리고 작전 동원 태세니까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태세에 있는지 이것을 보는 거 알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5월달 이제 그 할 때는 이제 전쟁 억제력이 아니고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전쟁 억제력이라고 했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과거보다 조금 약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잘못됐어요 그게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핵 억제라는 것은 핵무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쟁 억제라는 핵을 포함한 전체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제 북한의 전부 다 나름대로 고위인사들은 전략전술을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 임무가 그러니까 남한을 3일작전계획 7일작전계획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단기간에 이걸 굴복시키냐 이 연구를 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점검하고 한다고 봐야 되지 그거를 그냥 쇼하고 무슨 남한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서울을 단기간에 예를 들으면 본인들이 복속시킬 수 있으면 전쟁할 수 있는 의지를 완전히 끊겠죠 그러니까 저는 혹시 저를 보셨는지 제가 몇 번이나 자고 일어났을 때 인공기가 팔러길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주장하십니다 그렇죠 북한 제가 논문을 얻었습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쟁의 지속력 차원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남한을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 서울을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미국이 알아채기도 전에 점령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보면 말이죠 철원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6.25 때 유해발굴을 위해서 12m 폭의 도로를 뚫어서 연결해 놨습니다 그쪽 12m 폭의 도로를 이용해서 12m 네 12m 폭이죠 유해발굴을 위해서 네 유해발굴을 위해서 그러면 대규모의 군사 장비가 다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죠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김포반도 말이죠 그 한강 하구에 있는 하상상태를 9.19 할 때 서로가 같이 민간 이용하기 위해서 하상상태를 좀 조사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조사하자 북한이 제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공동 이용은 전혀 민간 이용은 이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상상태를 알았다는 것은 그 유속이 어떻고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고 그거는 그 도하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거죠 실제 이제 뭐 북한은 상당히 그 수륙양용에 그런 공기 부양제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 지상으로 옮겨서 바로 강으로 쓰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김포반도와 철원으로 양쪽으로 포회를 하고 실제 이제 판문점 쪽 파전문산 쪽에는 이제 사실은 화학탄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학탄이라는 것은 사실 딱 가스를 쓰면 날아가잖아요 우리 한국군만 죽고 그다음 북한군이 들어와버리면 증거가 남지 않죠 그렇게 한다면 서울은 저는 밤사이에 바로 점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북방에 자동차 점령이 돌아가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대전차 장애물도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졌대요 단기간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거기서 스톱을 하고 협상하자 협상하자 그러면서 서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인민위원회도 조직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서 서울시민에 투표하도록 해서 우리는 북한을 택하겠다 이렇게 투표 결과가 딱 나와서 세 개에다가 우리는 이게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시민이 우리 체제를 좋아한다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북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만 만약에 이제 조금 개입하지 않을 것 같아 또는 뭐 조금 상당히 정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미국의 대비태세가 약하다는 것만 알면 상당히 그것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싸울 의지가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의지가 있느냐 맞습니다 근데 장비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이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분당 상황에서 경제 건설도 해야 되고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정신교육을 시켜서 많이 사후 의지가 고향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뭐 야 뭐 꼭 군대 가야 돼 그것도 군대 규모 줄이고 노사 복지 차원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 조선시대의 dna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죠 조선시대를 보시면 진짜 참 임진왜란 정미호 변경자우란 한일합방 이런 거 보시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라는 그 시대를 보시면 사실 뭐 몇 어떤 사람은 5%라고 그러고 임진왜란 왜 좀 늘었다 그러십니다만 소수의 양반이 전부 이제 상민과 이제 종을 이렇게 좀 통제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의식이 없었고 없었고 사실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우선 살고 보자 이게 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러한 그 좀 잊어버리고 한미동맹 하에서 6.25 전쟁을 깨우면서 잊어버리고 아 우리도 자주국방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이 나름대로의 좀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성과 이것이 이제 최근 몇 년에 다 사라지면서 우리의 민낯이 나오지 않았는가 사실은 뭐 글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말씀으로는 뭐 나는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겠지만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제 육사 동기인데 뉴질랜드가 있었는데 뭐 걱정하지마 뭐 너 걱정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냈습니다 나는 안 타고 올 걸 뻔히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비행기 타고 와서 자기는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 이중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네가 그렇게 했나 나이 든 사람이 그게 비행기 타고 오느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 보면 참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참 실망스럽게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게 너무나 안심을 잘하고 또 좋은 말을 하면 또 지나치게 낙관적이게 이렇게 하르지만 참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 화제를 좀 정리하면서 북한의 단기전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전에 넘어가죠 여러분들께서 북한 또는 김정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국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회색의 다른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겠습니까 그리고 천신만고 온갖 국제적인 비난을 다 받으면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개발했던 핵무기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서 그냥 고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한테 유일한 회색의 방책은 남한이라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곧 미국만 조금 한미동맹만 약화됐다 싶으면 아마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연반제 통일을 강요할 것이고 또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해서라도 무력적으로 정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태가 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는 만전지계를 항상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100으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150 200 300까지 해 놓는 것이 부자들이 부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1등하는 방법이고 또 안전한 나라가 계속 안전을 유지해 나가는 나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좀 경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의 입장에서 항상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참 여기 오늘 이사벨라 킴 님이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주 나쁜 섭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좋은 점도 많지만 그 민족의 섭성이 갖고 있는 고약한 면을 잘 알고 있어야 또 그런 부분들이 대사랑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네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성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 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식식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